다니엘 씨,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? 양고기를 먹으려다가 삼겹살을 먹었어요. 맛있었겠네요. 맛있었어요. 근데 양고기를 먹을 걸 그랬어요. 왜요? 양고기를 좋아하거든요. 양고기를 많이 좋아하나요? 매일 먹을 수 있어요. 매일 먹을 수 있군요. 또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? 네. 양고기랑 초밥 좋아해요. 일식, 양식 다 좋아하네요. 맞아요. 수민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가요? 네. 저는 무슨 음식이든지 다 잘 먹어요. 그렇군요.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? 저는 떡볶이를 가장 좋아해요. 한식을 좋아하는군요. 네. 떡볶이는 다니엘 씨한테 매운가요? 아니요. 저 매운 것도 잘 먹을 수 있어요. 저희 둘 다 잘 먹는군요. 그러게요. 우리 이번 주말에 떡볶이 같이 먹으러 가요. 너무 좋아요.